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수요일 RK9 뉴스입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로 풀린 돈을 연방준비제도가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금 감면이 경기 사이클과 엇박자로 나타나면 인플레이션을 심화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만 가속화할 것이란 진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인소득세 납세계층을 3개로 축소하고 기본공제를 2배로 올려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세금을 낮춰주고 법인세는 현재 35%에서 20%로 대폭 내리겠다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초대형 감세안과 세제개혁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명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가 마련한 9쪽짜리 세제개혁안 청사진은 더 많은 일자리, 공평한 세금, 더 늘어난 봉급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에서는 첫째 개인소득세 납세계층을 현재 10, 15, 25, 28, 33, 35, 39.6% 등 7개에서 12, 25, 35% 등 3개로 대폭 줄임으로써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세금을 낮춰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 납세자들이 기본으로 공제받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개인 12,000달러, 부부 24,000달러로 현재보다 2배로 높이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부부연소득이 첫 2만4천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양자녀 1인당 천달러인 차얼텍스크레딧도 늘리고 자녀없는 가정에는 500달러씩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둘째, 개별 항목별로 공제받는 아이테마자이즈 디덕션과 지역정부 디덕션은 거의 대부분 폐지하되 인기있는 주택모기지이자와 자선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유지키려했습니다. 셋째, 논란을 사고 있는 부유촌 감세와 관련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대폭 낮추는 대신에 그동안 애용해 본 개별 항목 공제를 없애 실질세율까지 대폭 낮아지지 않도록 하되 상속세와 ATM, 대체 최저세는 폐지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넷째, 기업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20%로 대폭 낮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5%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으나 중산청 가정의 감세를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폭을 5포인트 올리는 데 동의했다고 배학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또 자본이득세와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현재와 같이 23.8%를 유지키려 했습니다. 트럼프 배학관과 공화당은 앞으로 수개월간 입법 작업에서 세부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연소득 10만 달러인 가정에서 연 천 달러의 세금을 줄여주는 등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감세를 추진키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조널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이민자는 물론 영주권자와 귀화시민권까지 포함하는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SNS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예고했다가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대 민권단체, 전국시민자자유연맹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를 명백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이자 반이민적인 조치라고 성토하고 나서서 시행 시에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윤재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중순부터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공표했다가 거센 분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8일부터 실제 시행하면 즉각 소송을 당해 다시 한번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SNS상에 가명을 포함한 신상정보와 온라인 친구, 사용기록, 그리고 검색 결과 등을 수집하겠다는 방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10월 1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당국은 현재 이민자들의 이민 과정과 소셜 스크립 번호, 사회 보장 혜택까지 각종 정보를 모아 이른바 이민자 파일을 수록해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정보도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정보 수집 대상은 새로 미국의 이민 오류는 신규 이민자는 물론 기존의 영주권자, 심지어 귀와 시민권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이민자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통신한 사람들까지 그 내용을 정부 관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을 검사하겠다는 극단의 심사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 조직과 테러 용의자들이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상의 신상정보와 사용기록을 살펴보고 테러 모의를 사전에 포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민권단체인 전미시민자유연맹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전미 시민자유연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방안은 명백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위원 위법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낸 조치를 하면서 광범위한 무차별적인 SNS 조사는 테러 저지에도 효율적이지 못한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SNS 사용 기록을 활용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각기 다른 SNS마다 자체적인 사용 방법이 있고 사람들마다 쓰는 표현 방법이 달라서 이해하기조차 어려운데 이걸 이민자가 위험인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활용하겠다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정부 당국은 반드시 실행 전에 실효성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로컬 소식입니다. 남가주 110번과 10번 프리웨이에는 통행료를 지불하면 탑승자 숫자와는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웨이 외에 로컬 도로도 혼잡한 시간대에 유료 도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로컬 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의 교통체증은 갈수록 심해지면서 불만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리웨이는 물론 로컬 도로에서도 출퇴근 시간대 등에는 교통 정체 현상이 심각해 운전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가주 정부협회 SCAG는 로컬 도로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일부 로컬 도로를 유료 도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호존을 지정하고 이곳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등 차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또 통행료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로,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LA타임스는 지난 23일 모든 사람들이 통행료를 싫어하지만 LA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극단적인 시기에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유료 도로의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LA타임스는 영국 런던과 스웨덴, 스토콜룸에서 유료 도로가 성공한 사례를 들면서 LA에서도 유료 도로가 생겨나면 출퇴근 시간대 로컬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 교통 체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혼잡한 로컬 도로에 일제히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저소득층 운전자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런던에서는 하루 약 15달러의 통행료를, 그리고 스토콜룸에서는 한 번 지날 때마다 1달러에서 4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논의되는 통행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루 10달러에서 15달러라고 가정하면 LA 지역에서는 빈부 격차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부유층만이 큰 부담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또 도심부 한 곳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런던과 스토콜룸과는 달리 LA 지역은 경제구역이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 않고 곳곳에 교통체증이 심한 만큼 유료 도로를 만드는 방안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보호무역을 전면에 내세운 도널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태양광 모듈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붙이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고려 중인 가운데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태양발전 의존도가 높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유틸리티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문지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태양광 모듈에 추가 관세를 붙이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캘리포니아 주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틸리티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관련 산업 종사자 수천여 명이 실직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써니바, 솔라월드 등 국내 주요 태양발전업체의 조언에 따라 수입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따르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태양전지는 기존 와트당 35센트에서 40센트나 높은 75센트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생에너지 조사기관 GTM 리서치는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90% 가까이가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주의 태양에너지 의존도는 압도적 1위로 2위인 애리조나주보다도 5배나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광 모듈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지붕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투자 수익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전기요금 절약 효과도 사라져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태양발전산업 종사자의 35%에 해당하는 1만 6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률을 전체 유틸리티에 반이 되도록 하는 친환경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다음 달 3일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미국 내 태양에너지 분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오는 11월 13일 백악관에 제출합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60일간 숙고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UCLA 앤더슨 연구소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경제 원동력으로 지목되어 왔던 건축업과 의료업 그리고 관광업의 성장이 주춤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제리 니켈스버그 소장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건축업이나 의료, 관광업에서 고용 성장을 이뤘지만 현재 미국 내 이민정치나 정책 변화 등이 이들 업계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건축업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장기화되고 있는 오바마케어 논란은 무보험자 수를 극대화해 캘리포니아주에 직격탄을 입힐 것이란 지적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의 국제여행 제재 그리고 소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관광업계, 특히 외국인 여행객 급감과 직결돼서 캘리포니아주 관광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와 주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집값으로 인한 타주로의 이주, 주택 구매 능력 지수 하락은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앞으로 3년 동안 각각 1.1%, 0.9%, 0.9%의 고용성장과 2019년에는 실업률이 4.5%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